인간과 동물의 교배가 가능할까? 1960년대 콩고의 한 숲 속에서 사육사에 의해 발견된 이 침팬지는 세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어. 이 침팬지의 이름은 올리버인데 인간처럼 직립보행을 하고 두개골의 생김새 역시 사람과 비슷했다고 해. 그리고 침팬지에게는 오지 않는 탈모도 오고 행동이 마치 인간과 같았어. 이러한 특성은 당시 과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올리버는 이 정도배에 의한 새로운 종이라는 가설이 나왔어. 게다가 당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침팬지는 48개의 염색체를 가졌는데 올리버가 47개의 염색체를 가진 새로운 종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야.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48개의 염색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올리버가 가진 이러한 특성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올리버는 정말 인간과 침팬지 교배의 결과물이었던 것일까?